미인대회는 생존을 위한 결투와 같아요. 가장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죠. 준비됐지? 출발해! 이 사람은 이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미인대회는 쉽지 않은 경주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체력이 좋은 사람은 유리해요. 미인대회의 장기자랑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전문 댄서를 부르는 거죠. 대타로 부은 사람은 엄청나네요. 사실 비욘세의 영상에서도 춤을 췄었대요. 마지막 동작까지. 짜잔! 심사위원은 알아채지 못했나 봐요. 멋진 춤이네요. 브라보! 이 친구는 미인대회 부모님과 함께해왔어요. 엄마, 아빠, 저 혼자 갈게요. 이제 올라가야 한다고요. 잘해라, 우리 딸. 너가 최고야, 아가야. 음, 특별한 게 없는데요? 6점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빠! 거기 심사위원! 입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요. 9점으로 바꿀게요. 훨씬 마음에 드네요. 이 여성은 어떻게 이길지 완벽한 계획을 짜두었네요. 공연장의 도면은 여기 있고, 이쪽으로 나와야겠다. 드레스의 무게와 길이도 완벽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준비됐어요. 이런, 계단이 하나 더 있었네요. 이건 몰랐는데. 아니라고요? 계획이 실패했어요. 이 참가자는 승리의 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심사위원분들, 제 비싼 치마 좀 보세요. 마음에 드나요? 받으세요. 선물로 드릴게요. 나쁘지 않은데요? 다음 라운드로 이동하세요. 이번엔 자기 사람들을 데려온 마을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왔대요. 아니, 이 사람 말고요. 얼른 나가세요. 안녕. 여기 앉으세요, 공주님. 브러쉬는 여기 있어요. 자, 얘들아. 일할 시간이야. 바람을 더 세게, 반짝이도 더 많이. 아니, 나는 더 빛나야 돼. 내가 스타란 걸 모두 알아야 된다고. 스테이지에 드라이기라니. 너무 올드하네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뭐라고요? 저를 평가하지 마세요. 이번 친구는 자신의 모든 크루를 데려왔네요. 지원이 엄청나요. 잘하고 와. 다 무찔러버려, 넨시. 요, 베이비. 랩 실력을 보여주라고. 넌 잘할 거야. 우리가 응원하고 있을게. 가서 다 보여주고 와. 다들 어디 갔죠? 저 너무 늦은 건가요? 준비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청소해야 되니까 좀 비켜주실래요? 대회에 뭘 입으면 좋을까요? 전부 마음에 들지 않네요. 특별한 게 필요해요. 오, 여기 있다. 전 어렸을 때 직접 만든 옷을 입고 엄마의 보물 대회를 이긴 적이 있다고요. 핸드메이드가 승리의 비결이에요. 제가 직접 만든 드레스예요. 그게 뭐죠? 쓰레기 더미인가요? 별로예요. 이 참가자는 먹는 걸 좋아해요. 아무도 안 볼 때 작은 크로아쌍 하나 더 먹어둘게요. 너무 긴장이 돼요. 림메이컵을 식용으로 해두길 잘했네요. 이런, 다 먹어버렸어요. 무대 위에서도 먹을만한 걸 찾았네요. 그리고 오늘 미인대회의 승자는 벨라. 우와, 감사해요. 정말 영광이에요. 저희 엄마와 아빠, 그리고 이 달콤해 보이는 트로피를 만드신 모두에게 감사드려요. 음, 금도 맛있네요. 이 참가자는 정말 달콤해요. 허그와 키스. 우린 모두 승자야. 다들 뒤를 조심하는 게 좋을걸? 내가 장난을 쳐둘 거야. 이런 높은 힐은 필요 없잖아. 음, 휘핑크림은 맛있어. 그리고 드라이 샴푸와 비슷하게 생겼지. 신발이 왜 이러지? 내 머리. 다들 비키세요. 뷰티와 장난의 여왕이 올라옵니다. 축하해 주세요. 이 이상한 사람은 누구지? 정말 무례하네. 화장은 또 왜 저렇고? 참가자인가? 안녕, 나왔어요. 이번 대회는 정말 지루하네. 오, 드디어 내 자랑과 기쁨. 아빠가 사랑한다. 10점 만점에 10점. 우리 챔피언. 이건 내 꺼예요. 왕관도 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요. 고마워요, 아빠. 지금 몇 시죠? 안 돼. 늦잠을 잤어요. 오늘 미인대회가 있는 날인데. 빨리 준비를 해야겠어요. 하지만 전 게으르죠. 그리고 이미 충분히 예쁘다고요. 여기 왕관이랑 미스 파자마 리본.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건 제 건가요? 1등이라니 믿기지 않네요. 이 친구는 5시간째 대회를 준비 중이에요. 이럴수가 화장을 너무 과하게 했네요. 파운데이션을 대체 몇 겹이나 바른 거죠? 이 친구는 미인대회에 처음 참가했대요. 너무 무서워요. 사람도 엄청 많고 빛은 너무 밝아요. 다들 저를 보고 있다고요. 아야! 미인대회에 여러 참가자들이 어땠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를 할 것 같은지 적어주세요. 댄서를 고용하기, 부모님과 함께하기, 아니면 상대방에게 장난치기. 여러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우후의 새롭고 재미있는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